너와 나 우리의 여름밤 그 새 글자 네 눈에 떠올라 그 새 글자 네 눈에 떠올라 잠깐만 아 아니야 떠오른 그 말 그 새 글자 네 눈에 떠올라 그 새 글자 네 눈에 떠올라 근데 이게 색깔이 변한다는 게 그 새 글자 네 눈에 떠올라 그 새 글자 네 눈에 떠올라 그 새 글자 네 눈에 떠올라 맛은 Ziel 많이 먹었다 이는 너무 예뻐 고마워요, 고마워요. 고마워요, 고마워요. 고마워요, 고마워요. 와, 이걸 다 먹었네. 탱글탱글해. 고마워요. 구이공. 향수 같은 거. 코스코스. 코스코스. 너무가워요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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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서. 이곳은 이곳에 도착한 곳에 도착한 곳에 도착했습니다. 도착한 곳에 도착했습니다. 택배뿐이니까 좋다. 그니까. 여긴가? 여기? 여기. 아 여기? 오 예쁘다. 와 귀엽다 약간 춥파춥스 라면맛이요? 식빵? 저 현대 같아 오 디키즈 와 이거 뭐야? 줄 뭐야? 오 카드제이크 뮤직몬드 안에 미스피퍼 저녁 사주시겠어요? 와 휘파가 카라트럭 약간 이렇게 걸을 때 오디언 냄새 난다 아 저녁 사주시겠어요? 요 앞에 사는 물이? 아 끝났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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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게 빠졌나? 뭐야 피우고 있는 것 같아 아 이렇게 손은 달랑달랑도 드리고자니까 아닌데 나 아까 여기 넣은 것 같은데 방금 그거 확인한다 다시 뺀거 아이가 방금 그거 확인한다 다시 뺀거 아이가 아 너무 좋아 아 아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네. 네. 홀더를 워터로 들었어.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. 티브윙고였는데 어떡해. 맛보지도 안심하고. 근데 잘 못 나온 거 아니겠지? 응. 젊은 황송이. 와, 분위기와 다 같았어. 너무 맛있어.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게 볼 수 있어. 오늘의 토마토는 어떤 일인지. 오늘의 토마토는 오늘의 토마토였는데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어? 잘 안나왔어 햄버거 가게가 이렇게 이끌리?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언니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이끌리는데 누나가 오신 벦인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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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주он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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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시간대에 잔인 영상의 주인공인가요? 너무 이쁜다 과상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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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박이다 치즈키 맛있다 자 굿 굿 맛있다 맛있겠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 먹었어 그리고 그리고 이거 뭐하는거야 뱅 그리고 굿 뱅 뱅 뱅 에이 진짜 진짜 볼etter 다시 걸어 Devon 네? 푸는 거 같지? 지금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러는거야? 근데 무지? 무지 여기를 들고 와서 저렇게까지 열성적으로 돌 앞에 서 여기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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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카리의 방 재밌다 뭐야 우와 준비하네 열정 대박이다 열정 오 오 오 오 오 진짜 놀랬나 봐. 진짜 놀랬나 봐. 네!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침에 2시간 정도에 뺏어 월요일에 집에다 는데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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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밟아 어머 어머 멋있어 이건 갠소영이다 갠소영이에요 2022년 5월 12일 너무 멋있어요 들어봐 나비 다이어리 노래 너무 멋있어 너무 좋잖아 어디? 난 저기 위에 있긴 했는데 여기 막혀있거든 뭐야? 진짜 신호흡 안녕 여러분 왜 자리를 잘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귀여워 모든 일은 내 마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피소드 너와 나 우리의 여름밤 그 세 글자 네 눈에 떠올라 잠깐만